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있나 비대위 체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나 여기 대해서도 이견이 상당히 분분하네요. 그런데 이제 모든 일을 추진할 때는 당헌당규에 따라서 합법적 절차라는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되면 또 이런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그 자체가 엄청난 그런 파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소식부터 여러분 함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총 내에서는 거의 만장일치 김웅 국회의원 한 명을 빼고는 비대위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다 찬성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두 가지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 권한대행으로서의 리더십을 상실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준석 씨는 당권이 지금 상실된 상태고 경찰 조사가 정상적인 그런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준석 씨가 복귀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네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이준석 계보에 속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반발합니다. 참 정치라는 것이 뭔지 그 젊은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또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면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무리를 지어가지고 하는 것이 또 일종의 정치니까 국민의힘은 8월 1일 긴급의원총회에서 현재 국민의힘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당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 일명 비대위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중에 딱 한 명 김웅 씨, 송파구에서 국회의원이 된 김웅 씨만 제외하고 다는 찬성을 한 모양인데요. 그러나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 반발하는 등 실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팽팽하이 맞서네요. 두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일면 다 수긍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당대표가 지금 실건된 상태고 당대표의 권한대행 자체가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현재 체제를 가지고는 차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또 일각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방식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네. 특히 홍준표 의원 같은 신문이 그게 안 된다. 딱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의원은 한 명이었다고 양금희 원내대표가 말했다. 이게 아마 의원총회는 국민의힘에 속하는 모든 의원들이 다 참석해서 아마 그렇게 거의 만장일치로 결의를 한 모양입니다. 현재 상황이 비상상황은 맞죠. 비상상황이 맞기 때문에 물론 또 비상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비상상황이 아니면 뭐가 비상상황이겠습니까? 당대표가 성상납 의혹 그리고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때문에 당권이 상실된 상태고 당대표 집권 대형을 맡은 그런 권성동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문자 메시지에 그냥 공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수제처에 있고 수뇌부 자체가 거의 와해되다시피 한 것이 비상상태 아니면 뭐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89명 가운데 딱 한 사람인 김웅 국회의원만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필요한 모양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한번 살펴봤더만 전부가 다 여러분들 뭐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닐까 전부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대부분이 그냥 이준석 축주라고 관련되어 있네요. 그런데 또 오늘 보니까 경찰청장이 수사진에게 이준석 사건을 빨리 좀 마무리하자 이렇게 또 지시한 것이 바깥으로 유출되어 가지고 또 논란이 있네요. 그러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전정권하고 끈이 닿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이 당연히 수사 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자 논란이 계속 증폭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또 바깥에 그냥 노출시켜 가지고 경찰청장이 수사에 간섭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경찰 내부에도 그렇게 바깥 분하고 또 정치적으로 줄을 서신 분들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을 살 수 있는 일이죠. 아주 대다수 사람들이 뭡니까? 그냥 이준석 빨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서 전면적으로 당을 개편하고 자신의 당꾼에만 눈이 멀어서 해당 회의만 해오던 국민의힘의 머덩어리와 같은 이 모모 씨와 그 패거리 정치 건달들을 이번에 싹 도려내고 장당 수준의 쇄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성이 1073명이고 반대가 121명으로 봐가지고 이 이익은 시민의 주장이라는 것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고 보통 시민들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수의 뜻을 반영한 것이다. 허용일 시민님은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어느 특정 개파나 개인이 좌우할 일이 아니다. 당원들의 뜻에 따르고 민심을 따르기 바란다. 이준석도 윤혁감도 모두 책임을 져야 된다. 모두 물갈이를 해라. 봉석열 시민은 대선 기간 중인 1월 6일에도 국힘의원들 80%가 이준석 퇴출에 동의했다더라. 지금은 소수 이핵간 의원을 빼고는 90%가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동의할 것이다. 순리대로 잘 됐다. 이렇게 321명이 찬성이고 25명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단기사에 대해서 거의 전부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대다수의 그런 시민들이 이준석 퇴출돼야 된다는 부분에 그냥 초점을 맞춰서 모두 의견을 남겼네요. 그런데 이게 절차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가지고 제3의 인물이 들어와서 현재 상황을 수습하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통해가지고 당대표를 선출하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경로인데 이게 이제 서병수 의원이 좀 다른 이야기를 제시하네요. 전국의 위의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변수다. 서병수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려고 하면 합당한 명분과 당헌당규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이 없다.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도 사람들이 말하다 하던 거죠.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면 당헌당규상 해석상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제명되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불씨를 안고 가는 것보다도 쉽고 순리적인 방안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당헌당규를 또 해석하는 그런 의견이 다른 아마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전국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데 그게 의장을 맡은 서병수 의원이 좀 난색을 표명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화를 해가지고 협조를 요망했지만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미뤄가지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수 우회적인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기 나름대로 또 논리가 있네요. 비상대책위원으로 가면 당헌당규상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제명되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네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의원은 지금 관찰자 입장이니까 정치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익도 개입되었겠지만 어쨌든 홍준표 의원이 가장 다선 의원이고 경험이 많으니까 홍준표 의원이 또 법조인 출신이고 하니까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고 직무대행을 사퇴하면 원내대표도 사퇴하는 것이 법리상 맞는 것인데 원내대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동 승계된 대표 직무대행만 사퇴하던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전체가 누더기가 되어 당원과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지금 지도부 총사퇴하시고 새로이 선출된 원내대표에게 비상대권을 주어서 이준석 대표 체제의 공벽을 메꾸어 나가는 게 정도가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의 사법적 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면 이준석 대표의 진퇴는 자동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원내대표 비상체제로 운영하다가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공당의 바른 결정으로 보이는데 왜 꼼수의 새끌로만 찾아가려고 하는지 안타깝게 거지없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결국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은 그냥 일종의 이준석을 제명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안 되고 근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하고 그 다음 당대표 직무권한 대행직을 동시에 그만두게 되면 새 원내대표를 뽑으면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계통의 그쪽의 친윤으로 치고 되면 마땅하게 친윤에서 나올 수 있는 원내대표 후보감이 더문 모양입니다. 그런 고뇌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비상대책위원회 방식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참 악하네요. 저는 어쨌든 간에 당은 당규 절차의 합법적 절차를 따라야 그래야 추가적인 소요라든지 분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비대위 체제를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힘드네요. 지금 홍준표 의원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가장 합당한 방법이 새 원내대표를 뽑아가지고 새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서 하는 방법들도 비상대책위원회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파열음을 좀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준석이가 그냥 그렇게 당권 6개월 정지됐을 때 자신에서 사퇴라 했으면 훨씬 좋겠죠. 어쨌든 질기고 질긴 친구입니다.